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. 그 남자 이기에 가능한 일들. 그래서 우린 그가 더 그립습니다. 사회지도층이 걷기엔 거침 진흙바닥에서도 반짝이 스팽글 트레이닝복이 아니어도 그가 멋있게 보이는 이유. 앞으로 더 많은 것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. 대한민국의 영원한 해병 김태평이기 때문입니다. 시크릿 해병 현빈의 선택. QTV에서 만나세요.